오늘은 캠핑에 게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캠핑장 가서 만날 거예요. 누굴까요? 비가 내려요, 비가. 비가 항상 너무... 너무 고생할 것 없는데요? 언니 카메라에 비가 올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언니는 카메라 쓰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언니의 이제 예쁜 동생이 되어보자.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여보. 이거 놓고 간 거 아니야? 근데 내 아이스박스가 없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진짜 눈물이 흘리네. 잠깐 만시됐어? 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아, 나 사실 엄청 설레기도 하는데. 어, 어색하고 어떻게... 어, 걱정이 되게 커 이랬더니. 안 그럴 것 같아. 둘이 우선 한 사람이 아악! 하면은 같이 아악! 한 사람이 손을 자꾸 흔들면 같이 흔들면서 이렇게 뜰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언니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둘러봤는데 옆에서 이러니까 내가 너무 놀라봐. 어, 제가 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언니, 지금 친구가 이래서 더 착한 커피부터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맥주부터 마시는지? 그러니까 나 못 말라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물기야? 어. 물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어머, 나... 왜... 깠어... 깠어... 언니 이거 되게 맛있는 거 아시죠? 치킨볼. 안 먹어봤어. 언니 진짜 노브랜드는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게 혹시 제가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하... 제 집게... 아, 어. 선택하세요. 잠깐만요. 언니가 맨날 즐겨 쓰시는 거. 이거. 너무 맛있겠죠? 이럴 때만 해도 맛있어. 진짜 길죠? 진짜 길죠? 예뻐, 예뻐, 예뻐. 나 언제 그렇게 길어봐? 언니, 머리 이렇게 예뻐요. 언니, 머리 길이셔야 돼요. 펜트는 왜 이렇게 작아요? 세 개 샀어요. 알겠어. 아, 언니. 치알. 오, 짤란짤란. 여기 쓰레봉 사면 빨리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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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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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근데 너무... 이게 또 언니, 솔템 하다가 이렇게 또 같이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쵸? 나 너무 좋아. 아, 진짜? 그쵸? 오우. 오우. 오우, 그랬네. 얼었을 수 있겠네요. 오우. 언니, 이거 예뻐. 연약한 친구 노노. 하하하하. 얘 이제 섞여. 아니요. 색깔이. 하... 오우. 아니, 생긴 거는 그렇게 이뻐가지고. 아니, 아니고. 오우. 근데 궁금한 게 왜 남자가 없어? 오우. liguen aquela 마지막. 저의 죽음 저의 아시 Pass on the mark. 근데 조각조각을 내놨어 이들을? 조각조각을 내놨어 그러니까 여기 피자가 아니더라고 아까 보니까 뭐 다이어트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조각조각을 해놨어 다시 해볼게 조각조각을 해놨어 언니 또 무서워 자 진짜 이거 뭐야? 진짜 너무 무서워 언니 진짜 너무 무서워 한, 한, 한 다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는 약간 연기고 아예 접었는데 가끔 가다가 연기고 막 재밌리고 잘하는 사람 보면 욕심됩니다. 48%는 알았어요? 아빠테리요? 아예 접목이 나지? 아예 접목이 나지? 아까보라! 아하하하하 내가 감상해? 응 둘이 하는게 너무 달라 결혼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오 그런거 어 잠만 봐 쫄깃쫄깃쫄깃 네네 다 썰어둬야되고 버섯 투하 지금 넣어도 되죠? 이얍 너무 테트리스를 잘해왔나봐 버섯 테트리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돼 어? 그렇습니다 이거 사면 이거 이걸로 해주세요? 어 그럼 뭐라 맛있다 맛있는 향기가 나 나 나고 있어 마늘 좀 넣을까요? 일부러 많이 좀 많이 썰어봤는데 오케오케오케 아 청양고추도 좀 넣을까요? 어? 좋아요 어우 좋아 이렇게 이쁘게 썰어봤어 정말 마음이 이쁘다 써놓은 것도 이쁘네 마음이 안 예뻐서 써는 거라도 예쁘게 하하하하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그녀의 손길은 부지러웠었다 할 걸 다해서 고기가 없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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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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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렇게 한번 튀어지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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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막 먹고 싶으니까 하하 동생도 젓가락 주면 안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우리 언니가 아유 정말 내 생각만 했니 하하하하 아 메밀 왜 이렇게 맛있어? 어 맛있죠 언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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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할아adece 알 Pip 메뉴 하하 이렇게 참여 오기.. 너무 맛있어 ㅋㅋㅋㅋㅋ 주먹이 맛있어 밥은 먹으면 맛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고파 고추찌꺼먹는거지 고추찌꺼먹는거지 고추찌꺼먹고 고추찌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전 시에라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파 안 썰어 넣자 아하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이긴 라면이 있어요 라면도 없대지 언니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 뭐 감탄하고 있어요 호동컵 주식가 어디갔어요 왜 이렇게 잘 먹어 아니 왜 이렇게 못 먹어요 나 배부른데 배려한 거 배려한 거 안 배려 그런 거 없어 먹는 거 앞에서 멱살 잡고라도 싸울 텐데 아니 저만 좀 잘 먹어 아니 엄청 잘 먹어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먹어 말고 그럼 진짜 라면은 못 먹겠어요 라면은 그래도 하나 먹자 아니 먹으려면 먹으면 먹긴 먹지 젓가락질은 하지 그건 하나 먹자 저 진짜 라면 좋아 라면 진짜 좋아해요 저 너무 보였어 캠핑 영상에 저 라면 킬러 그냥 먹어도 돼요? 응 진짜 잘 먹네 그냥 먹어도 돼요? 응 그럼 돼요 그래서 내가 못 먹나? 그래서 내가 못 먹나? 응 이 집은 술을 안 주네 이 집 다 좋은데 잠깐만요 두 번은 못 오겠다 내가 진짜 실망이다 드시고 계세요 이 집은 술을 안 줍니다 술 빼기 술 지금 당장 데려가겠습니다 진짜 실망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방황했어 나 지금 언니 됐습니다 제가 빨간병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 빨간병 좋아해요 봤어요? 날라갔어 거풀만 날라가는 거예요 응 대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쩔어 대박 언니 제가 또 언니 따를 때 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팍 침 날라 이렇게 빼서 팡 가야 돼요 언니 진짜 시원해 우만석 뭐죠? 아니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다 당연하지 언니 굳이 안 닦아줬대 그냥 여기다가 바를게요 어차피 물을 버리거든 이게 진짜 호환이 너무 딸라요 이게 진짜 호환이 너무 딸라요 이거 너무 편한 거 같아 짠 일단 따라는 말 짠 짠 짠 너 뭐하냐 너 미리 뛰자고 난 오마이갓 쩌놔요 언니 먹을 거예요? 아니요 다 드셔도 돼요 응 응 근데 정말 진짜 넋을 놓고 보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 빨리 저어줘요 미쳤어 어떡해 먹어보고 언니 술 한 잔만 주면 됐나요? 아 진짜 얘 미쳤어 뭘 엄청 많이 먹어요 짠 짠 짠 짠 짠 이 아이는 반찍입니다. 아니 허락카페. 그 뭐 없는 거였어. 아 내 허락카페. 이 무슨 일인가. 그 거지. 아 언니 너무 맛있어요. 하영이 친구들이 이래서 다들 너머고 보고 있구나 옆에서. 항상 보면. 짠. 소주 머신. 그냥. 뭐 이렇게 지하철 한 번 왔다가 나 왜 술 먹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거냐 크레모아저 랜턴이냐. 그랬을 때. 아 그래. 난 이거 많으니까. 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배고파요. 나 분명히 내 결제 내역에 다 있는 아이들인데. 아 근데 너무 예뻐서 못 쪼개고 있어. 어 저대로 인테리어 같기도 하고. 우선 이거 먼저 먹고 먹어요. 들어가려. 아 이거 언니 휴지는 먹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붙었어. 있으니깐. 일리 커피. 진짜 내 정사 아니야. 난 이거 다 떼거든요. 언니는 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치. 난 이런 것도 다 빼는데. 놀라울 지적이야 지금. 그치. 서서. 어 이렇게 해서 수평을 좀 맞춰주고. 여기에 가루를 좀 털어줘야. 아하. 설거지할 때. 여기 이제. 폐킹에. 고무패킹에. 그래서 제가 고무패킹에. 다 묻어있어. 커피가루가. 그런 거였네. 조심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투샷 드십시오. 그러실 수 있죠? 언니는 안 먹어요? 하나 더 네. 아깝다 봤는데. 하실 거냐고 이래가지고. 바로 가서 왔는데. 아 진짜? 어. 저는 진짜 언니. 컴퓨터. 아니. 핸드폰으로. 거의 탈약수준. 아니. 탈약수준. 여행의 장점은. 새벽 5시 반으로 도구 난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답원이 정말 부지런해요. 쉬지를 않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보통 정말. 다운. 다운. 통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백으로. 매 smile. 할 수 있습니다. 8시 반으로. 매일 부른 things. 고구맛을 맡을 때 절쫄깃쫄깃하죠? 첫 캠핑 리버거에요 한참이 이박삭해서 심심한거에요 손나무 끓일까요? 열람 끓일까요? 오늘 한번도 안먹어봤어 그럼 오리지널로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요 아직 안되지? 이게 가스가 별로 없었나봐 너무 경박스럽게 다리를 많이 벌렀나? 뭔가 안정감을 찾고 싶으니까 언니 냄새 너무 좋죠? 젓가락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라면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음식이야 이호덱 맛있어 언니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는 더 맛있게 못 느껴져요 뭐라고 검색해야 돼 이거는? 그냥 빅 시에라 빅 시에라 우리 화영의 소중한 침낭을 제가 해먹었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겨울에 꼭 좋은 침낭으로다가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있지? 빅놀이 빅지 못해야돼 얘가 2명씩 한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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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드릴까요? 좀 웃긴데?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캠핑 끝났고 각자 즐거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캠핑 너무 즐거웠고요 얼굴 이거 저 이렇게 반으로 인사할게요 여러분 하하하하 안됩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과장 광배니까 그러는 구멍을 뽕 다 Kendall 불길 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